하나, 둘, 셋! 지원 화이팅! 다시! 지원 화이팅! 하나, 둘, 셋! 지원 화이팅! 안녕하세요. SKT의 정글러를 맡고 있는 강산구 블랭크라고 합니다. 두 번째로 하는 것도 있고 브라질로 가서 더욱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선수로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멀리 가는 거기 때문에 꼭 우승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같이 가서 또 성적이 잘 나오면 좋으니까요. 특히 그렇게 그런 건 없고 그냥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사실 결승, 이번 MSI는 잘 못 봤고 또 그전에 결승전 한 거를 봐서 중국이나 LMS 쪽이 조금 경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작년에도 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FW의 카사나 웨이플 선수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W의 원딜인 미스틱 선수가 좀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W랑 FW가 제일 경계되고 그렇습니다. 그렇게 장거리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데 거의 비행기에서 하루를 지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재미있을 것 같고 또 할 것도 생각 안 하고 갔는데 또 돌아가서 막상 가면 뭐 할 게 있겠죠?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이코노미 아니고 비즈니스라 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브라질 하면 음식이 제일 기대돼요. 뭔가 새로운 음식과 색다른 음식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을 거니까요. 살을 쪄서 더 오겠습니다. 사실 저도 그냥 목표는 다 우승이라고 생각하고요. 또 제 플레이를 진가를 발휘해서 더 견인하는 우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브라질까지 가는데 꼭 우승해서 올 거라는 다짐을 하고 또 시간이 많이 차이나는데 그래도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